xsfm 입니다 p o d e r a 갓 만들어낸 레스토랑의 맛 케이터링에서 간편식까지의 프리미엄 홈스토랑 드리미엣 이 장르 사연 오랜만에 보네요 어떤 장르인지는 들어보시면 알아요 짧습니다 이진호씨에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겪었던 어떤 커플이 좋게 되고 저도 좋게 된 사연입니다 15년 전쯤 저는 부산 사상구의 동생의 자취방에서 1년 정도 같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유피디님도 아시겠지만 부산에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맛있는 옛날 치킨집들이 많은 편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서울 촌놈이라 모릅니다 농축산인이 알면 잘할까 거기 어디죠? 초량 있는 쪽에 되게 오래된 통닭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봤던 무슨 이렇게 뭐 특별한 상황을 말하면 까투리 뭐 이런 그런 꼬치구이집 까투리 네 그런 것들이 아주 있더라고요 네 되게 추억에 아 진짜요? 아 부산 얘기 나는데 부산 진짜 맛있는 거 많잖아요 로컬 맛집도 많고 제가 지난주에 부산 출장 갔다 왔는데 네 이 주최 측에서 좀 뭔가 배려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요? 피자하고 파스타집을 간 거에요? 제가 속에서 왜 얻어먹으면서도 막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부산에 와서 이런 걸 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물론 부산에도 맛있는 파스타가 있겠지만 서울 것은 꼭 거기서 나는 내가 차라리 아 돼지국밥 먹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할 걸 막 이러면서 내가 매우 억울했던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그냥 저 저 먼동네 손님을 많이 치러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냥 돼지국밥 가면 되고 그냥 밀면 가면 되고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맥주 한 잔 먹고 싶어요 했더니 아 맥주도 그러면 조금 좋은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아이페이 뭐라고 하자 수제 맥주 파는 그쪽을 데려가는데 안주가 정말 하나같이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피자 파스타 샐러드 그래서 내가 어우 돈 아까워 내 돈도 아닌데 막 돈이 아까운 거야 부산 어디 가면 뭐 맛있고 맛있고 이러는데 제가 그리고 특히나 이 사상구역이 낙동강변 쪽으로 가면 바깥 동네 사람들이 전혀 모를 치킨집들이 좀 있다는 건 제가 본의 아니게 알긴 아는데 저도 많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런 옛날 치킨집들은 닭동찌튀김이 맛있는 편이라서 맞아요 닭동찌튀김이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서울에도 있지만 서울은 형편없어요 냉동과 생 걸 쓰는 거에 차이 그런 차이일까? 네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전 부산에 살 적에 닭동찌튀김을 즐겨 먹었었습니다 거기 맛있으니까요 지금 모모땡땡 프랜차이즈는 닭동찌튀김이 더 비싸요 요즘 좀 많이 해요 치킨 많이 있는 곳이야 많은 편이지만 닭동찌튀김이 많이 있는 곳은 생각보다 드물은 편이거든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닭동찌이 먹고 싶어서 자주 가던 치킨집에 가서 닭동찌을 포장으로 주문하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부산이 그게 있어요 어떤 치킨집을 가도 먼저 이렇게 맥주 먼저 시키잖아요 그럼 먹으라고 해서 닭동찌을 튀겨서 몇 개를 줘요 조그만 접시에 제가 기억이 안 나나 팝콘처럼 강냉이처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흔할 수 있나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되게 신선한 상태니까 뭐 튀김옷도 안 입히고 그냥 생으로 튀긴 거거든요 그게 왜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육점에서 닭을 사는 사람한테 근위랑 닭발을 그냥 주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 닭자물을 때 엄마가 닭간까지 닭간 콩파 그리고 닭동찌 다리 빼먹지 말고 오라고 맞아요 그런 걸 이렇게 그래서 우르르 들고 가죠 그럼 할머니가 어떤 마법을 기슥 부리죠 그럼 그게 무기되어 있어요 아 있어요? 직육년체의 무언가가 돼 있어요 닭발 액기스도 팔아요 전통시장 가면 그 연골에 좋다 그래서 생각나요 이 어떤 부위들은 되게 쌌습니다 가격을 받지 않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이 라포가 쌓이면 그러던 중 가게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보니까 어떤 커플이 치킨을 먹다 말고 말다툼을 하고 있더군요 커플은 꼭 맛있는 거 먹을 때 싸우죠 말다툼이 진행되다가 여자분이 먼저 가게를 나가버리고 남자는 허겁지겁 바로 계산을 한 다음에 여자분을 따라서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저는 치킨을 먹으니까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비싼 회면은 일단 먹고 지랄해야지 다 먹고 그래도 치킨값은 감당 가능한데 눈앞에서 참치를 해체하고 있는데 거의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회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한우 이런 거는 좀 그렇죠 아 그죠 즉석 떡볶이 맛있는 거랑 썰로인이 맛있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 부산은 회 먹다가도 싸울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걸 멍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말을 거시는 겁니다 사장님 종각 저 사람이 치킨 세 조각만 먹고 남겼는데 깨끗하니까 가져가서 먹을 거야? 사장님 화법적으로 이게 먹지 않겠어도 아니고 아니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옆에 이렇게 탕수육 남은 거는 쓱 잡아당겨 오잖아요 잡아당겨 온다 화끈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담배 피러 나간 거야 다시 들어왔어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사연이 한번 전설적인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먹과 찍먹을 할 때 그때 그 얘기 했었거든요 친구들이 이게 부먹은 옳지 않다 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 글쎄요 막상 먹고 싶은 입장에선 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퐁듀에 먹나? 똑같이 소스지? 아 비슷한 사연이 있었죠 그때 메뉴가 뭐였지? 그때 이제 그 옆에 거를 슬쩍해가지고 드시다가 저도 켠다는데 아 랍스터 그건 좀 물어봐야죠 이러길래 저는 당연히 먹을게요 하고 닭똥집이랑 치킨을 받아와서 집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커플은 좋게 되었지만 저는 진짜 좋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호씨의 간단간단한 사연이었습니다 자취를 할 때 이걸 거부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호프집 아르바이트 했는데 아저씨들도 많이 오시는 호프집이었거든요 그러면 불쌍한 학생들이 너무 부실하게 먹고 있으면 자기 거를 여기 빈자씨 좀 갖고 와 그다음에 돈가스 같은 거 반을 덜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아저씨는 좀 짜증나죠 어디였어요? 우리 다 살던 동네 제가 호프집 아르바이트 꽤 오래 했었거든요 원래는 서빙을 들어갔는데 사모님하고 사장님하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제가 주방을 책임졌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그럼 젊은 친구들 자리에 안주를 나눠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와서? 네 그리고 마른 안주가 또 톡톡 주시고 저도 꼭 마지막 3차 4차쯤 가면은 꼭 먹태나 오징어 같은 걸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가져와야 돼서 저도요 안치랑 주머니에 그게 많아 안치는 좀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런 면에서 그건 누구나 다 먹어버려서 먹태가 좋다 오다 지하철에서 먹어 먹태는 혹시라도 국물 낼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어른 한 번 만났으면 되게 신났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 되게 기본적인 룰이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 10중 8구는 모든 아저씨들이 그렇게 안주를 잘 주세요 그렇구나 특히 이제 군인들한테 더 잘 줘요 군인들한테 막 제가 상봉동에 이제 군인 그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아 예 터미널 근처에 네네네 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나 했더니 저는 앞에 나와 있는 메뉴는 무조건 비워야 집에 간다는 주의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서 인심 예 그리고 유피디는 원래 음식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어 그렇죠 먹고 있을 때 다음 안주를 지키고 메뉴고 노래방에서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놈처럼 근데 그 안주가 항상 황당해 다 과일 안주 먹는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네 번째쯤은 한 번쯤 시켜도 돼요 회식에서는 아무튼 이진호씨 고마워요 지금 드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 사연을 보내고 싶어요 Mary